Reippy Q. Q. JTWO 와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닌데 오케이 와우 저희의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에 깜빡이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이거 완전 눈빵이잖아 푹신푹신해요 어때요? 괜찮네요 아 아 와 자 햄버거 햄버거 갑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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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으아 오케이 근데 이런 파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난 남의 집에서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집에서만 해봤는데 난 우리 집에서 해본 적 없는데 저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저기 뭐가 떴는데 어 뭐죠? 엔알픈 여러분의 워너비 파자마를 준비했습니다 첫 파티를 기남하여 서로의 파자마를 바꿔 입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하지 그냥 랜덤?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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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파자맛 진짜 이쁜데 이긴 사람부터 버리는 거죠? 저 호피요 호피? 호피요 호피? 호피? 야 그런 걸 왜 골랐어? 아 제가 입고 싶은 건 저희 형 골랐어요 저는 어? 안 나왔는 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안 나왔는 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소 При가 다이리스 나이스 안 나왔는 걸 가위바위보 다이리스 안 나왔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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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오 됐다 오 됐다 나이스 타위바위보 오우 등 저 3대 111 아니면 딱 재밌게 오 1등이다 1등이 1번 가져고 2등이 2등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 아 그렇지 좋다 그렇기 안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갈게요. 그대로 갑니다. 제발! 제발 나 호피. 제발 나 못 가. 가벼워. 가벼워. 진짜 호피 입고 싶었어요. 오, 뭔가? 오, 약간 실크한데?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한번 1번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과연 여름에 시원하에 결혼. 한복? 한복. 오, 저게야? 오. 니키 거 아니에요? 제 거랑 똑같은데. 오, 진짜? 진짜. 근데 다른 색깔. 그러게. 오케이, 다음. 오, 니키야, 니키. Let's go. 오, 체크다. 아, 이거네. 체크. 뭐야? 성원이가 거네. 위에 거 뭐야? 아, 체크가 왔네요. 체크가 왔네요. 오, 좀 멋있네요. 그래? Yeah. 오, 뭐야? 오, 뭐야? 봉돌이. 오, 귀엽다. 오, 이승이 형이. 귀엽다. 봉돌이 면티랑 뭐죠, 이게? 봉돌이 수면바지. 봉돌이 수면바지. 아, 너무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운데?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오, 진짜 대박이다. 다음 선에요. 4번. 저 호피요. 제발, 나 호피. 호피 입고 싶었어요. 오케이, 호피다, 이거. 오케이, 호피다, 이거. 아, 진짜 호피. 진짜 호피. 진짜 입고 싶었는데. 아니, 이 호피를 왜 입고 싶어? 아니, 한 번도 안 입어봐서. 다음으로 성훈이 형은 과연 뭐가 나왔을지. 바지가 아주. 과연. 오, 뭐야? 오, 실크인가? 실크네. 정원이, 정원이 거네. 야, 이거 진짜 좋아. 오, 근데. 바지가 진짜. 와,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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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오, 내 거 내가 거졌다. 아, 완전 이게 있네. 뭐야, 이거? 아, 오. 오, 내 거. 샤워 가운. 샤워 가운. 호텔. 호텔. 오, 이거 좋은데? 오케이. 네, 그럼 갈 거 없어. 오케이, 가자. 어떻게 된 거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옷과 이제 그 마인드도 바뀌었어요. 마인드도 같이 바뀌었죠? 그럼 선우 형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입고 싶었던 호피 잠옷을 입었는데 새로운 저의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피가 잘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 역시 힘드네요. 나이스, 나이스. 잠깐! 왜요, 왜요? 왜요? 오늘은 내가 리더야. 어? 내 말 들어. 아, 저거 아니야, 이거. 아,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NFL 리더 양정원입니다. 제가 양정원 그 자체입니다, 저는. 남은 동생이네. 어, 저 동생이네. 뭘 동생이야, 너. 너가 동생. 박성훈. 어, 너 박성훈이네. 나이까지 바뀌는 거 어때요? 이거 입고 있는 동안은. 제이가 막내네. 내가 막내잖아. 야! 야! 어디서 지금? 어, 지금 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나면 안 되지. 네, 저는 제 것입니다. 형 거 나왔어요? 어, 내 거 나왔어요. 아. 오, 제이크. 오, 제이크. 오, 제이크. 마이 베스트 브랜드. 마이 베스트 브랜드. 예! 예! 오, 진짜. 안녕. 안녕, 나는 박성훈. 오늘 먼저. 이씨. 야! 네, 형, 제가 언제 그렇게 해요? 아, 너 한성이 이러잖아. 아, 유성훈이 메 warfare. ikh, 제이크. 으하하하. 어, 언니. 그러면은,, 희승이 형 갑시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이 형. 제이가, 제이poons. 제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 형 제이 형. 아, 안녕하세요 연예 Hail 형 해서. 제이 형 제이 형. 아, 오늘 만큼은 멤버들 많이 잘 들을게요. 오, 제이야. 제이야. 우리 막내예에 나를. 공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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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즈. 지진, 공이즈. 아, 공이즈, 공이즈. 네, 안녕하세요. 춘기의 리키입니다. 안녕! 나는 엔하이픈의 맏형 공일즈, 01년생 이희승이야. 너무 귀엽다. 생김새는 최애 막내 같은데? 오늘 이제 리더 말 잘 들어, 얘들아. 알겠지? 내가 리더인데. 그러니까 리더 말을 잘 들어, 알겠지? 그래. 야, 그냥 원래대로 할래? 원래는 너 헷갈려. 원래대로 하자. 네, 좀 헷갈리네. 리키야. 그래, 리키야. 그래, 리키야. 너희야, 너희야. 아까 뭐라고 했어. 너희야, 너희야. 한 번에 왔어. 어? 파티룸 주인이 뭐하나 또 못했다. 그러면, 왕게임도 있네? 용기? 공기, 공기. 와, 와, 와. 왕 가자, 왕. 왕. 왕 해볼까요, 왕. 오. 잠깐만, 잠깐만. 오, 5만 원. 5만 원. 안에 다 묻는다. 근데 이거, 이거 먼저 넣은 거예요? 5만 원 봉투. 왕은 딱지 왕 앤 하이픈. 네? 네? 딱지 왕 앤 하이픈? 딱지다. 와,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다. 야! 재밌겠다. 그냥 이불 위해서 하는 건 다 재밌어. 이런 게 좋은데.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먹어야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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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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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도화지 가고 싶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있어. 아, 거짓말. 아, 이 물 밖에 가기 좀. 아, 이 물 밖에 가기 좀. 아, 이 물 밖에 가기 좀. 그 움직이야, 야! 그 한 개만. 혹시 저 도화지 가야 될지. 아,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셀 거 같아요. 야, 뭐. 난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저게 또 크면은. 아, 근데 너무 크면 안 돼. 맞아, 잘 넘어가요. 아, 그러네. 잘 안 넘어가. 너무 크면 힘이 없어. 히마리가 없어, 히마리.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크게 만들어야 돼요? 반으로 접는 거야, 이거? 그러면 형 저랑 같이 만드시면. 이거 그냥 이렇게 납작한 게 유리하거든요? 응.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이게 꿀팁. 이렇게 큰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왕면에 딱지 좀 접었죠? 딱지왕 양종원. 됐다. 같이 만드세요. 일단 그거. 아, 잠시만요. 사진 등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떻게 하더라? 반을 접, 접어, 저도 접어서 했는데. 반을 이렇게 접어? 네, 접어야 돼. 그리고 얘를 찌브를 시킨다. 찌브. 찌브 오랜만이다. 한 번 보여줘 봐, 성우 형. 어떻게 만들? 애초에 얘를 이렇게 좀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 진짜 빠듯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중요해, 이런 간이. 이거 하고 어떻게 해요? 응? 하고? 다중에 진짜 affairs.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안 돼지. uger야. 못 하겠어. 뭘 어떻게 만들어? 포기. WHAT DO I WHAT I OFF. 어디 있어, 좀? 어디 있어? 딱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하고. 이거 어차피 치는 용도죠? 뒤집어지는 상황. 약한데요? 저 못해, 잠깐만. 아, 진짜. 뭔가 이런 게 의외로 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게 의외로 쎄 것 같은데? 해봐야겠다. 어? 뭐야, 쎄는데? 너무 쎄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핫! 셀 줄 알고 만들었는데. 귀여운데? 오, 근데 절대 안 넘어가긴 하겠다. 오, 근데 절대 안 넘어가긴 하겠다. 아, 진짜. 얘는 만들어도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왜? 애초에 종이가 너무 부실해서. 아닌데? 맞아요. 내 손에 닿은 건 다 강이죠? 오케이, 됐다. 뭐야,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 한번. 절대 안 넘어가는데요? 오! 가자! 야, 내 거 봐봐. 이거 모양새는 이래도. 뭐야? 한 명씩 해보자. 한 명씩 다 갑시다. 자, 도전.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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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내게. 도전. 아! 겁나 고파. 자, 나 다음 나와. 성우 형 잘할 것 같은데? 도전. 가자. 내 손에 닿은 건 다 다. 다행이죠? 딱지 못 치면 어떡해? 저는 딱지 맞는게 없어요 도전 도전 아깝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한 번 해볼까. 안 돼! 도전, 도전, 안 했어. 지하, 그대로만 해. 도전! 지하, 그대로만 해. 도전! 재현, 제발!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뒤집어. 아, 이거 내가 다 했을 때.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진짜 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다, 감 잡았다. 도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실패예요? 실패예요.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오케이.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해보면 안 돼? 제발. 자, 도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 진짜 마지막! 우와! 예! 후! 예! 입술 갑시다, 입술. 입술, 입술 갑니다. 입술? 자. 입술. 만 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박성훈 하면 박성훈 이렇게 하는 거죠.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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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하 이쁜.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박성훈. 앤하 이쁜. 안녕하세요, 양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환입니다. 너무 잘하죠? 잘하는데. 개인의 개인. 개인의 개인. 안녕하세요, 양정환입니다. 송곳니가... 송곳니가 너무 길어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잘한다? 오케이, 토론하겠습니다. 유분 셰이클. 텐 원스. 특정 용매. 런. 다이노하이즈. 라트르. 아인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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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단 만 원. 지금 본인 얘기하지 않아도 이 보이면 안 돼요.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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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네. 렛츠고. 그럼. 진. 헨조. 진. 헨조.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길다고요? 해를. 수은. 털. 수은. 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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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귀신이. 오, 나의 귀신이. 오, 나의 귀신이. 뭐 하는 거야, 언니? 뭐라 했어, 뭐 했어? 그냥 제가 말을 해버렸어. 그것도 돼요? 그것도 돼요? 야, 인마. 인마. 오케이, 이제 한 번 남았다. 렛츠고. 렛츠고. 망고. 붉은. 호르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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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형 또 이 뿐이야. 아, 망고. 제가 볼 때 이제 5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분 방금 언급했을 때 5분 갈까요? 어, 5분 가자. 5분 가겠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가 들어있을지? 오. 왜, 왜, 왜? 만 원? 천 원 아니야, 천 원? 십만 원. 역시 높은 가격일 줄 알았어. 왕이 왕이 왕이. 아니, 저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제이가 있어. 제이가 있어. 나도 조용히 해. 불쌍해. 불쌍해. 불쌍. 잠깐만. 근데 이거 제... 그러니까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재우는 거예요. 재워야 돼요. 저건 뭐야? 조바, 조바. 야, 이게 진짜 너 무슨 하는 사람 같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택견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찐이다. 오. 와, 이거 찐이다. 이거 리얼이다. 원래 옆에서 같이 자야지, 같이 잠이 와요.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진짜.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재워야 돼요? 잘 자라, 우리. 아이고, 잘 자라. 아이고, 잘 자라. 근데 사실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평소처럼. 뭐죠? 총 10초 안 해도 잠들 수 있잖아요.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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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하면 미쳐져. 오케이, 오케이. 진짜 죄송합시다, 이제. 내가 자장가 불러줄게. 오케이. 잘 자라, 우리 종색 펄투나잇. 우리 종색 펄투나잇. 우리 종색 펄투나잇.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몇 분 남았나요? 3분. 진짜 이제 집중합시다. 그냥 자는 척만 해요. 어차피 못 자요. 거기 할까? 손 잡고 있어. 눈빛 마사지 해주세요. 보멈 interesante 그녀입니다. 엄마야. 1시간 동안 웃지마요, 웃지마요, 웃지마요 되게 큰 안전한 거 혹시? 제이크 실패 자, 이제 공기가 뭘지? 공기 공기죠, 공기 아예 공기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5만 원이다 뭐지? 10만 원? 뭐지? 오, 3만 원 3만 원 예 아, 7명 다 해서 20개 이상 잡으면 되네 성운형이 그 한 게 낫고 나는 일주일에 잘했는데? 학교 한참이 유행이었는데 다 까먹었네 와, 나 이거 진짜, 동생이랑은 진짜 많이 했는데 많이 붙지 않았네 잘하네 나 잘한다, 이거 동생이랑 진짜 많이 했어 이게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실패죠? 그러면 많이 대는 것도 안 좋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봐. 다 잡아봐. 손등에 올려. 어, 손등에 올려. 어, 그렇게 해서 잡아. 그래. 그것만 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잡히잖아. 근데 이게 자신이 없잖아. 뭐, 왜 너 6개야? 뭐야? 이 딸이야? 이거 아니면 완전 많이... 근데 봐봐, 이렇게 잡혔어. 네. 이게 다 잡을 자신이 없어. 그러면 몇 개 떨어뜨려야 돼? 네. 세 개만 있어. 아니, 몇 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안 돼? 돼요? 아, 여기 돼요? 아, 여기 돼요? 옆으로 잡아도 돼요. 네, 여기 잡아도 돼요. 그럼 하나라도 잡아. 오케이, 성훈이 도전. 도전. 파이팅, 파이팅. 도전. 근데 형은 실패해도 돼요. 아, 그러네. 맞아, 형은 실패해도 돼요. 하나, 둘. 이게, 이게 1단이에요. 이게 1단이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 맞다. 저렇게 했었다. 3단 이제? 오. 좋아, 좋아. 우와. 잘한다. 오. 자,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이거 다 같이 해주세요. 죄송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도전. 두 개. 던져서 잡아. 아니야. 아니, 세 개, 세 개, 세 개. 오. 오케이. 오, 5년. 9년. 손가락 잡아. 너무 위로 올리면 안 돼. 야, 그냥 한 개만. 한 개만 잡아라. 가. 가.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9년이에요? 망했다. 망했다. 오, 가자. 망했다. 오, 가자. 3년. 12년. 야, 할 수 있어. 선우야 5개 잡을 수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야, 너가 잡으면 이제 내 거까지 같이 해봐, 이거. 같이, 어떡해. 잡기 하면 된다. 잡기 하면 돼. 여기선 다 안 돼. 파이팅. 파이팅. 5개야. 비켜봐. 아이, 어차피 안 돼. 잠깐. 제가 그럼 한 번 많이 해볼게요. 두 손 가능? 다다. 절대 안 되네. 한 번만 더. 혹시 25년으로 한 번만 더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아. 오, 콜. 25년. 여러분. 공기를 누가 발명했을까? 이거 옛날에 그냥 둘로 했어. 잘 만들었어. 진짜 그냥 둘로 했다고요? 그냥 둘로 했어. 오, 됐다. 과연. 이거 잘해야 돼. 레츠고. 이거 잘해야 돼. 레츠고. 아잇. 에잇. 에잇. 5년.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어? 이거 잡으면 9년. 아. 아. 네, 실패. 네, 실패.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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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까? 야식. 뭐야? 야, 한식도 시켜라. 재미있다, 이거. 분식 어때요? 팔척박상. 분식 가자. 떡볶이. 엽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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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엽떡에. 치킨? 보자. 그게 좀 좋은데. 그거 3만 원이면 사, 우리. 이렇게 편하게 방송에 되나? 얹어주세요. 와. 와, 진짜 편해. 아. 진짜 난다. 나 진짜 난다. 나 진짜 난다. 만에 힘을 보여줄까요? 어, 열심히 보여줘? 어, 꿈에서 보여줘? 어, 꿈에서 보여줘? 어, 보여준다 했어요? 이거, 이거. 어, 어, 어. 새 먹겠습니다. 새 먹겠습니다. 새 먹겠습니다. 새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야. 양 꼬치. 야, 그렇게 먹어야지. 걸어서 먹읍시다. 여기. 여기. 음. 맛있다. 저희도. 겨우가 뭐냐. 저 뭐라 하죠? 동그리? 네. 아니. 먹밥? 조금 더. 더 갈게. 튀김? 감사합니다. 동그리. 음. 음. 참, 그냥 듬뿍 발라 놓은 게 하잖아. 아, 진짜. 그래도 저희끼리 이렇게 하휴. 파자마 파티하면서 음식도 먹으니까 되게 좋네. 하, 그러게. 난 멤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아. 진짜? 그냥 게임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양 꼬치 너무 맛있는데?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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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안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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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띵! 안녕! 안녕! 혼자 살면서 진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낚시하면 제이크 형을 배워먹으셨어요. 오, 저, 저! 오, 저, 저! 너무 재밌는데? 재밌겠다. 엄청 큰 거 한 마리 적고 싶다. 기다림에 비하긴 시작된 건가? 야, 좀 먹어봐. 이래서 한 마리 더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오, 잡았다. 오, 오, 오!